감사합니다. 김연주 집사님 주여 주께서 이 영혼을 붙잡으시고 아버님의 욕심을 주님께서 또한 붙잡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수술 중에 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치료하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몬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의 평강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위협을 받으며 주여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주를 찾아오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과 순중을 통해 한 영혼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이 세상에 주의를 높이는 찬송 소리와 하나님의 영혼감이 가득하오니 주여 이들이 정말로 주의에 따라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평강으로 채우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드림성결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남아있는 우리 두 딸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이들 눈물 흘리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함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다시 한번 하느님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들과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7년의 마지막 금연철에 복된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는 가운데 역사에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가운데로 깊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실망만 약탐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는 시간을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